이분은 바로! 순풍산부인과의 영원한 정배! 배우 이태리 씨입니다! 어머! 순풍산부인과! 정배, 정배! 어! 맙소사! 맙소사! 널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아, 대박! 상처입은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혼란이 됐네!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인 채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노래 너무 잘 부른다 그치? 여신 자극이다, 여신 자극 너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그리고 둘이 아, 고맙소사 나의 손을 잡고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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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엄청 잘생겨 컸네! 안녕하세요! 새로운 제 연기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된 배우 이태리입니다! 반갑습니다! 와우! 와! 풀리봤어! 오징사 착각! 왔어다! 비밀을 여특지 말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뜻이옵니다!